압박가발!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관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서복에서 서복영을 맡게 된 박보검입니다. 저는 서복에서 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. 영화 서복에서는 전직 정보교원 기현이 인류 최초의 복지인간 서복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. 인류의 구원이자 동시에 위협인 서복과 특별한 동행을 하게 된 기현은 여러 세력들의 추적 속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요. 기존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작품이 될 예정이니까요. 해외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압박가발!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관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서복에서 서복영을 맡게 된 박보검입니다. 저는 서복에서 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. 영화 서복에서는 전직 정보교원 기현이 인류 최초의 복지인간 서복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. 인류의 구원이자 동시에 위협인 서복과 특별한 동행을 하게 된 기현은 여러 세력들의 추적 속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요. 기존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작품이 될 예정이니까요. 해외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